그 재미로 가족맘만 사는게 아 저 초록 남바인데 옛날에는 진짜 가족맘만 다 했지 17시 13분 방금을 왜 놓쳤지? 방금을 왜 놓쳤지? 방금을 왜 놓쳤지? 안찍히네 놓치는거에요 한 번씩 안찍히는게 아니고 지금 해가 날씨가 많이 어둡잖아요 IR이 지금 하우징 일체형으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아 그거 커버 씌운 것도 영향이 있어요? 그럼요 그러니까 추출률을 더 떨어뜨렸어요 지금 아 이거 커버 씌운 거에요 손톱 콩나라 아 아 아 아 아 아